갯녹음 확산 등으로 사라진 연안의 해조류 복원을 위해 이식한 다시마 등 해조류가 성공적으로 성장해 바다 사막화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최근 조사 결과 지난 3월 이식한 다시마는 현재 1m 이상 성장했고, 10월까지 포자바라가 이뤄지면 사후 영향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안군의 해조류 이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역은 신안 9개 섬으로 이뤄진 다이아몬드 제도의 중심지로 2022년부터 5년간 90억 원을 투입해 어초투화와 수산종자 방류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